우리의 옛 땅 삼신산과 얼어봉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한 산맥에 500리를 내리 곧게 달리다가 끝부분에서 땅이 수사났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 끝부분에서 땅이 수사난 곳입니다. 동아계의 가세에서 곤륜산 일지맹이 동으로 뻗어 그곳이 구지라고 했습니다. 방향동은 오른쪽이 되기도 합니다. 곤륜산은 향산인 묘향산 금강산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천하의 중앙 조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천천히 이곳의 지형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제의 상징 1월 5학도 명청조선시대 황제인 임금의 오자 뒤에 배경 또는 황제가 계신 곳의 모든 곳에는 1월 5학도의 병풍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 청와대의 큰 병면을 1월 5학도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1월 5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1월 5학도의 정체를 알면 그 사람은 조선사 25세의 전체를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 1월 5학도 오르봉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500리를 쭉 달리다가 끝부분에서 둥그렇게 수산한 부분 바로 이곳이 오르봉이 있었던 우리의 역사무대였습니다. 이곳이 천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1월 5학도의 다섯 봉우리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10년 동안의 나의 공부와 수련이었습니다. 이번 회의 주인공이 바로 1월 5학도인 오르봉으로 이 오르봉 중에 세 봉우리가 바로 삼신산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산맥이 500리를 내리곱게 달리다가 끝부분에서 땅이 솟아났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오르봉이 있었던 곳으로 그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르봉 눈앞에 펼쳐져 있는 봉우리 들은 비록 많은 부분들이 외부의 심에 의해 파괴되어 자세하게 검증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겠지만 그 산들이 있었던 정황들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난감했던 논점이 처음에는 봉우리가 4개만 보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봉우리 한 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맨 오른쪽 산은 봉우리가 5개인 오르봉으로 보이는 것인가요? 이 맨 오른쪽에 봉우리가 5개 흔적이 있었던 이 산을 오르봉으로 착각하여 장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산은 나중에 오봉산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검증하면서 네 봉우리의 한 가운데 부분에 파손된 조그만 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이 바로 신증동국 여지순하면서 유감없이 그 위력을 발휘한 화산인 삼각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섯 봉우리의 산들의 각각의 이름을 어떻게 밝히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숨겨진 역사의 비밀을 밝히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아리안엑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그에 대한 답은 신증동국 여지순의 군명을 완독하고 이해한 능력과 오르봉의 주변 지명들을 나열한 바로 삼국지 적벽대전의 그 답이 있었습니다. 삼국지 적벽대전을 통해 각 산의 지명들을 모두 밝혀냈던 것입니다. 오르봉과 삼신산 자 큰일 났습니다. 오르봉 중에 세 봉우리가 삼신산인데 도대체 어느 봉우리가 삼신산인지 또한 두 개의 봉우리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는 거의 포기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오르봉 중에 세 봉우리가 삼신산이었다는 영감을 준 망고강산을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이곳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판소리 당가 모음집에서 판소리 당가의 명창들이 빠지지 않고 부르는 당가의 대표선수 만고강산을 인용합니다. 만고강산 유람할째 삼신산이 어디 메뇨? 일봉래 이방장과 삼영주 이 아니냐? 죽장짓고 풍을 치러 봉래산을 구경갈째 경포동정호 명호를 구경하고 청간정 낙산사와 총석정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얼른 넘어 봉래산을 올라서니 천봉만악 부용들은 하늘 위에 솟아있고 백적폭포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잠등구름 깨워일고 말균한 게 잠겼으니 성경일시 본명구나. 단발령을 얼른 넘어 봉래산을 올라서니 천봉만악 부용들은 하늘 위에 솟아있고는 전해에서 밝힌 남산의 만악청봉과 동일한 말을 만고강산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래풍악의 봉래산 금강산이 종란산인 것입니다. 일봉래 이방장과 삼영주란 이 세 개의 산들이 몇백리씩 각자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모여있어서 이 세 개의 산이 한 시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잃어버린 두 개의 산봉으로는 뒤로 미루어두고 이 삼신산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1. 봉래란 봉래풍악의 금강산이라고 했으며 2. 방장이란 지르산이고 3. 영주란 제주의 한라산이라고 했습니다. 이야 역사 속에서는 금강산 지르산 한라산이 한 군데 모여있었다고 합니다. 고부양시 편에서 역사 속 제주는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이미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신산이 한 군데 모여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구가 또 등장하니 연료실 기술을 인용합니다. 연료실 기술의 중정조 고사범말의 소경독조를 인용하면 진랑인 황진이는 개성에 살던 여자 소경의 딸이다. 성품이 퀘활해서 남자와 같았으며 거문고를 잘 탈고 노래를 잘하며 일찍이 산수관에 놀기를 좋아하며 풍악산으로부터 태백산 지리산을 지나 비당금자의 금성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 골원님이 잔치를 베풀어 감사를 대접하고 있었다. 노래하는 기생이 자석에 가득한데 진량이 떨어진 옷 때 묻은 얼굴로 바로 그 상자에 나가 앉아서 이를 잡으면서 태원이 노래하고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러 기생들은 귀가 질렸다. 이긍익은 조선측이 연료실 기술을 저술한 학자입니다. 1736년에 태어나 1806년에 사망했다. 신임 옥사와 이인자의 난으로 가문이 크게 화를 당했고 20세 때 아버지 이광사도 나주 쾌수 사건에 연루되어 죽었다. 역경과 빈곤 속에 벼슬을 단념하고 평생 야인으로 살며 학문에 매진했다. 연료실 기술의 풍악산으로부터 태백산 지리산을 지나 비당금자의 금성에 이르렀는데 라고 했습니다. 풍악산이란 복래풍악의 금강산이고 태백산이란 금강산 묘항산을 태백산이라고 하며 비당금자의 금성이란 전라도 나주의 군맹이 금성입니다. 연료실 기술의 저자 이긍익은 이 금강산 태백산 지리산 나주인 금성의 경로를 단 하루만에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망고강산의 경로를 다시 살펴봅시다. 죽장짓고 풍을 지러 복래산을 구경한 갈제 경포동정호 명호를 구경하고 청간정 낙산서와 총속정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얼른 넘어 복래산을 올라서니 망고강산의 저자는 경포동정호 청간정 낙산서와 총속정 단발령과 복래산의 등정을 단 하루만에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조작된 삼신사는 금강산은 강원도에 지리산은 전라도에 그리고 영주인 한라산은 바다 건너 제주도에 위치되어 있지만 역사 속의 실제 삼신사는 한 군데에 모여 있어서 단 하루만에 관광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네 개의 산봉우리들이 우리 역사 속의 다섯 봉우리인 오르봉 중에 네 개의 봉우리였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한 역사 내용 중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부지기수였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 폐기했던 그 무수한 자료들이 이제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에서는 숨겨졌던 오르봉 중에 한 봉우리는 시작으로 다섯 봉우리인 오르봉의 정체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봉우리의 정체를 밝히고 나면 우리의 역사인 중국사 25사의 지명 지리적인 관계가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하 저것이 온나라에서도 금능이었고 아하 저것이 위나라 조조의 동작대가 있었던 호도이고 아하 저것이 유비가 있었던 성도였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봉우리 들을 실컷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